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규동 강사입니다 앞으로 총 25강 동안 여러분의 기초 영문법을 꽉 잡아줄 토익계의 이봉원이라고 하는 이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들어서 토익 공부만 하다 보니까 토익 공부만 하다 보면 점수는 얻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토익 점수나 스피킹 점수를 얻고 나서도 취직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어 공부를 하게 될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본기를 좀 탄탄히 닫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5강 동안 이 강의만 쭉 쫓아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마스터해 주신다면 토익이라든지 다른 기본, 다른 영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게끔 기본기를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만 쫓아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강의에 앞서 여러분한테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업을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조금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다 알 수 있게끔 다 알고만 넘어가야지만 될 것 같아 가지고 항상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게 되면 여러분한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우선 이해를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우선 처음에 일강부터 25강까지 쭉 한번 보세요. 일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끊어서 보지 마시고 무조건 딱 틀어졌으면 끝까지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흐름을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한번 더 보고요 어쨌든 1강에서부터 25강까지 쭉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반복해서 보시면 거의 두 번이 아닌 세 번까지는 안 가도 두 번만 보시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건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토익 기초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토익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살짝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갈 테니까요 여러분은 집중해서 꼭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1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 이제 저희 슬라버스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어때요? 1강과 데이 1, 2, 3를 합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나눠 놓은 부분을 저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좀 갑자기 첫 시간부터 그냥 3시간씩 좀 합쳐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는 대로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기본 용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강좌를 듣다 보면 필요한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살짝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품사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그것만 한번 살펴본 다음에 본격 수업으로 들어갈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품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팔품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품사 하면 어때요? 뭐뭐뭐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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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했어요?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항상 보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명사잖아요 명사 명사라는 게 있죠 명사 사물의 이름이잖아요 사물의 이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공부하든지 간에 국어책도 마찬가지죠 항상 보면 명사는 항상 중요시 열어요 왜 그래요 이름이다 보니까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말도 안 되고 문장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뭐가 있어요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 대명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대신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우선 처음에 아 나 지금 방송 듣는데 토마토 방송 보면 이기동 강사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아 그 선생님이 아니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동사예요 동사 동사 동사는 문장을 어때요 마무리 지어주는 말이에요 마무리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의 문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명사와 대명사 솔직히 대명사는 대타니까 없어도 되고요 명사와 동사가 항상 핵심 요소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물론 이렇게 한글로 적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단어를 보시면 무조건 그 단어의 품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때 항상 어때요 명산지 동산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덟 개는 이제 세 개밖에 안 했잖아요 이제 뭐가 있냐면 두 개가 더 있어요 중요한 게 네 번째는 바로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라는 건 뭐예요 명사가 있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 규동인데 규동이가 있으면 어떤 규동이가 있어요 잘생긴 규동이 있고 못생긴 규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명사를 조금 더 어때요 이쁘게 포장해 주면서 꾸며 주는 말이 있죠 그걸 형용사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사죠 부사 부사 부사라는 건 문장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때요 감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어를 조금 더 어때요 좀 더 느낌이 있게끔 살려주는 단어가 바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다섯 가지를 한번 봤네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게 연결어 인데요 우리가 문장을 보면 항상 문장은 어때요 이런 단어들로만 몇 개 구성된 게 아니고 엄청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게 어떻게 빼야 돼요 길게 만들려면 항상 연결어가 필요해요 그 연결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지 잘 알아 생각했지만 여러분 전치사도 뭐야 온이라든지 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속사도 대표적인 연결어죠 접속사는 뭘 연결하는 연결어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조금 문제 좀 길어진다 보면 어때 항상 뭐가 그 안에 들어있어 연결어 접속사가 꼭 들어있기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문장은 어때요 이 일곱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길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일곱 가지 아까 여덟 가지라고 했는데 일곱 가지 잖아요 일곱 여덟 번째는 바로 감탄사예요 감탄사 감탄사 감탄사가 뭔지 아시죠 그죠 누가 딱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혹시 욱스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학생들 보면 누가 어때요 뭐 건들기만 해도 욱스하고 해가지고 좀 왕따 당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긴 했는데 그죠 자 어쨌든 감탄사 근데 감탄사는 제가 거의 수업 시간에 중요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탄사는 우리가 이제 토익 쪽에서라든지 그렇게 많이 다뤄지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감탄사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품사는 요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아까 제가 중간에 살짝 팁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반드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를 잘했는데 막상 토익만 보면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의 특징은 단어의 뜻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문장을 풀려 문제를 풀려보면 품사를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명산지 형용산지 동산지 이런 걸 구분을 조금 잘 못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교정 작업을 할 생각을 마시고 단어를 앞으로 외우게 되실 때는 무조건 이 단어의 품사가 뭔가 확인을 꼭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단어를 안겨주시면 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다 그냥 좀 지우고 할까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잠깐 어때요 포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살짝 필요하시면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라는 게 있어요 구라는 건 뭐예요 구라는 건 단어가 두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단어 단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구라고 그래요 그죠 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명사 구니 형용사 구니 부사 구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라는 건 단어 두 개예요 근데 걔가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 구 형용사처럼 쓰이면 형용사 구 좀 어려워 보이죠 지금 듣는 게 그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잘 몰라도 괜찮아 나 차차차 열게 될 거니까 그 다음 절이라는 건 철철 자는 단어는 단어하고 단어하고 두 개 어때요 따로 이제 새길 수도 있고 어쨌든 똑같이 뭐예요 두 개가 이상이 되면 단어 두 개가 이상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구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절은 똑같긴 한데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동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동사가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절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또한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야 뭐야 명사 절이네 형용사 절이네 부사 절이네 이런 말 들으실 거야 그죠 그냥 절이 들어가면 뭐예요 걔는 동사가 들어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명사 절이면 그냥 뭐야 걔는 명사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때요 이제 처음 도입 부위가 인트로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줬나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한번 시간을 좀 좀 걸리더라도 한번 투자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공부하시기 전에 꼭 한번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트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우고 시작할게요 먼지가 많이 날리네 그죠 자 오늘 이제 오 형식에 대해서 볼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뭐예요 일 형식 이 형식 삼 사 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한번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그럼 일 이 삼 사 오인데요 지겹더라도 잘 쫓아와주세요 그죠 여러분 일 형식은 뭐라고 생겼어요 그지 어디 일 형식 어떻게 생긴 걸 일 형식이라고 그래 주어하고 동사하고 있는 거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그죠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는 한글로 쓰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용어로 쓰면 서브젝트에서 어때요 s죠 s 그 다음에 동사는 어때요 v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식은 뭐야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컴플리먼트라고 해가지고 보충해 준다고 하잖아 그렇게 봐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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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삼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져 오브젝트여 가지고 어때요 목적어져 목적어 사 형식은 사 형식은 주어 동사 뭐야 그죠 많이 들어봤지 간목 인디렉트 오브젝트 그 다음에 어때요 다이렉트 오브젝트 직접 목적어 그지 여러분 제가 이거 쓰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죠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뭘로 들면 뭘로 들어도 이제 걱정 너무나 하지 마시고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패턴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나름 어느 정도는 다 잘 알고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항상 놓쳐 놓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형태로는 볼 수 있으나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은 단어로 바꿨을 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영어를 보면 주어니 동사니 이런 말 없잖아요 거기에 뭐로 써 있어 품사로 써 있어 단어로 써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 얘네를 단어로 바꿨을 때 어떻게 생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지겹 들어도 조금만 참아 이제 곧 재밌는 거 나올 거야 우리 자 주어의 품사는 항상 뭐야 여러분 주어는 항상 뭐야 명사 뭐라고요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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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러분 어때 s 몇 개야 다 들어있잖아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죠 예 명사 그다음에 뭐야 동사죠. 이것도 영왕도 영어로 좀 쓰게 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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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즘 나와서 우리가 이제 토익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호의 풍사 뭐 보호의 풍사는 형용사야 형용사 형용사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a라고 제가 표기할 거야 a 그죠 objective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부사 아 이거 이거 잘못 썼네요 클럽보였네요 명사도 가능하죠 명사 명사 이제 좀 세부적인 거는 조금 이따 다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명사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니까 뭐야 명사지 사형식에도 명사 동사 명사 명사고로 구성이 되고 오형식은 명사 동사 명사 목적교포 아까 보였었던 말이잖아 뭐야 형용사나 형용사니까 a 명사니까 뭐야 n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요 오늘 다른 건 필기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하면 여러분 보면 모든 문장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꼭 들어있고 동사 속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뒤에 오는 게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고게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이제 오형식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요 정작 그게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오형식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때 일형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문장이 끝났을 때 아 이런 구조구나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것 끈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섯 가지로 분류했잖아 분류의 기준은 항상 뭐냐 뭘 것 같아 네 명사예요 명사 아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동사야 동사 실수했네요 동사입니다 동사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개괄적인 걸 보다 보니까 그 동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건 동사를 딱 봤을 때 어디에 속하는 동사인가를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재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교재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주시면 어때요 주어동사의 일무 운영이라고 생각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동영상 보기 전에 책을 한번 살펴봤어요 책 책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당께도 없는 일형식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서당께도 없는 일형식과 이형식이 나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간다라든지 그냥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어때요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문장이 아마 이런 패턴의 문장이 아닐까 쉬운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12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형 가면 어때요 주어하고 동사라고 나오죠 그죠 자 보면 주어 있고 동사 우리 아까 살짝 살짝 봤던 거잖아요 그죠 주어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명사 그다음에 뭐야 동사는 동사니까 그지 열어고 나서 어때요 마침표 찍혀있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해 일형식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일형식 간단하네요 어려울 거 없지 근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런 구조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아까 뭘 보고 동사를 보고 한다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우선 기본적으로 동사 알면 거의 끝나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 시험 볼 때 보면 어디에 여기 이렇게 밑줄 쳐 있어 여기 뭐예요 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어때요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형식 동사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어때요 얘 있고 얘 있으면 끝나잖아 그죠 끝나는 걸 알았지 그럼 여기는 뭐야 품사가 부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품사 유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설명이 더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질 텐데 기본적으로 부사는 뭐예요 아까 얘기 살짝 했는데 필요 없는 애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거 문장을 좀 더 어때요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그지 나는 가 나는 달려요 어떻게 달려 죽어라고 달리지 죽어라고가 뭐 우리한테 부사죠 부사 영어에서 시험 문제 보면 맨날 여기 밑줄 쳐져 있으면 뭘 찾는 거야 죽어라고의 품사를 찾으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일형식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 뭐 완전 자아동섭외 이러면 하잖아 그런 용어는 아직은 좀 필요 없지 않나 그냥 여러분들은 이 형태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동사가 뭐가 있는지만 보면 돼 그죠 이런 동사가 뭐가 있을까 어때요 하나만 써볼까 워크라는 동사가 있구요 또 뭐가 있을까 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오케이 우리가 스피크라는 단어 오늘은 첫 시간에서 동사를 막 여러개를 막 살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몇 개만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차차차 제가 공부시키면서 맨날 외우라고 하는 동사 중에 하나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서 우선 이거는 책 정리하셨다고 보고 시험에 보면 어때요 히 뭐예요 웍스 다음에 밑줄 쳐놓고 어때요 하드가 맞냐 아니면 어때요 하딩이 맞냐 그죠 그럼 어때요 하들리가 맞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야 여기 들어간 풍사는 뭐야 부사죠 부사 그지 정답 뭐야 하드 그죠 어때요 열심히 라는 의미의 하드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하딩은 솔직히 이렇게 쓰는 표현 아니고 그죠 요거는 조금 어때요 쓰면서 제가 쓰긴 쓰면서 아차 싶긴 했는데 그죠 뜻이 다르죠 부사긴 한데 거의 범모 아니다 그죠 처음부터 내가 너무 어려운 거를 여러분한테 내진 않았나 싶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형식 패턴이 일어난 것만 좀 기억하면서 쫓아오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문제 형태를 봤으니까 한번 예물을 한번 보면서 문제를 한번 살짝만 풀어볼게요 교재 거기 4번 한번 보세요 4번 금방 풀던 포인트예요 그죠 어쨌든 그 문제에서는 어때요 주어 동사 수식어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주어는 뭐예요 올 임플로이가 주어고 워크가 뭐예요 동사 하드의 풍사는 뭐예요 부사네요 부사 그죠 그 다음 5번 보세요 5번 보시면 어때요 미스터 브라운 무브 투 도쿄 다음에 재팬이네요 그죠 주어는 뭐야 주어는 미스터 브라운이 주어고 그 다음에 무브는 뭐야 동사고 그 다음에 어때 투는 뭐야 투 전치사 도쿄는 명 이상하네 우리가 봤던 거 아니네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긴 할 건데요 무조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오늘 배우는 거 제일 중요하다 뭐냐면 전치사라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전치사 전치사에다가 명사가 붙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명구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전명구 아시겠죠 전명구의 품사는 뭐야 부사야 부사 잘 기억해 주세요 부자는 아까 뭐라고 해서 부사는 없어도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어때요 부사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다 부사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하면서 쫓아와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13페이지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이영식 동서를 한번 가볼게요 이영식은 참 재밌는 문장이야 이영식은 여러분 보면 구조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교재 보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뭐야 주격포의 이문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이름은 되게 어렵죠 근데 단순하게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때 쓰는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요 나는 어때요 나는 뭐다 become 그 다음 뭐야 형성사부터 쓸까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happy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죠 그죠 나는 행복하게 되었다 만약에 해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된다 뭐가 뭐가 돼 이런 느낌 지금 뭔가 어색하죠 뭔가 빠져있는 패턴이잖아 그죠 그리고 신기한 게 become을 빼잖아 그래도 말이 돼 뭐야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그죠 이게 바로 일종의 보호 같은 거야 그죠 없어도 되는데 어때요 구조상에 얘는 없으면 동사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때요 또 얘를 빼면 어때요 동사가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런 걸 바로 뭐야 우리가 이영식이라고 해요 이영식 이제 뭐 전문용어로 우리가 어때요 보충해주는 보호라고 합니다 그죠 보호에 들어가는 품사는 아까 뭐라고 했던 거 형용사죠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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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하나 더 된다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려나 몰라 뭐에요 뭐에요 어 명사죠 명사 명사 그럼 어때요 내가 한번 써볼까 명사를 i 뭐에요 become 현진씨로 쓰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i become the 뭐야 a 뭐야 teacher 나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선생님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제 여기서 과거로 썼긴 했어야 되는데 그죠 나는 어때요 선생님이 된다지 그죠 이 분장이 맞았나 틀렸는지 우리가 나중에 구분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상 여기 아까 형용사는 간단했잖아요 생각할 때 근데 이 자리에 명사 오잖아 그럼 무조건 예하고 예하고 같아야 돼 우리가 이런걸 동격이라고 하잖아 동격 그래서 그런걸 매동식 이라고 한다고요 이 형식 이라고 한다고 매동식 이 형식 이라고 한다 라는 걸 좀 잘 기억해 주면 된다 중요한 건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뭐에요 얘가 없으면 문장이 말이 안되고 얘를 빼도 어때요 말은 된다 근데 없으면 문장 이상해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매동식 이라고 한다 이 형식 이라고 한다라는 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근데 교재 보면 여러분 교재 보면 봐봐 거기 보면 주격 보호에 뭐라고 써있어 명사 형용사 되는데 뭐라고 써있어 전명구라고 써있죠 좀 애석해 왜 그러냐면 아직 나오긴 조금 너무 어려운 놈이야 그래도 나왔으니까 얘기만 하면 우리가 아까 전명구가 여러분 전명구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품사가 어 들은 사람 있을텐데 어 뭐 부사가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근데 전명구가 뭐도 되냐면 형용사도 돼 그러니까 쓰임새에 따라서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오늘은 요거는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 딱 한가지 뭐 요게 중요해 요게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형식 배울 때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뒷장 가서 이제 그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우선 가기 전에 문제 한 장 살짝만 볼게요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 거지만 그지 자 한번 보세요 이 형식 봐봐 저 저 저 저 저 밑에 봐봐 밑에 보시면 2번 봐봐 2번 I will be back 어때요 in a minute 자 여러분 매동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는 있고 동사가 있고 근데 뭐야 back이 있네 어 이상하다 back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back을 지어봐 그럼 어때요 I will 이상하네요 아 매동식이야 이영식이네 그죠 이영식이야 그럼 7번 한번 봐 7번 더 더 뉴 쇼핑몰 이즈 인 더 다운타운 에어리아 어때요 더 쇼핑몰몰 이즈 다음에 뒤에 싹 가려봐요 뭔가 이상하지 그죠 뭐야 이영식이네 그죠 금방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영식 찾는지 알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뭔가 가렸을 때 부족하면 그게 이영식인 거야 근데 이런 방식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 패턴이 아니잖아 그죠 그때 패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때 보면 어떻게 돼요 동사 금방 지금 뭐야 I will be 7번에서는 어때요 이지였잖아 그죠 뭐예요 비동사 아 그렇구나 그럼 어때요 여기 이거 말고 지금 여기서는 뭐야 비동사일 때는 이영식 동사구나 그런 것들을 살펴본단 말이죠 그게 어떤 동사가 있는지 한번만 볼게요 뒷장 넘겨봐요 14페이지 14페이지는 이제 비동사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차후에 하게 될 거니까 오늘은 하지 않을 거야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근다고 안 하면 안 된다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식이 묻는 일반 동사들 있잖아 그거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어때요 15페이지 펴 보세요 15페이지 박스 보시면요 거기에 상태 유지 뭐 상태 변화 이런 동사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셔야 돼 근데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자 대표적인 이영식이 이영식 동사는 중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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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우고 쓸게요 중요하니까 대표적인 이영식 동사는 따라해 보자 비 해보자 비 비 비 비컴 비컴 리메인 리메인 스테이 스테이 됐어요 오케이 자 비 비컴 그 다음에 리메인 그 다음에 스테이 이영식 동사는 잘 못해도 리듬감 있는 걸 되게 중요해 단어를 외울 때라든지 어때요 이런 것들을 외울 때도 리듬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해 어때요 따라 보자 비 비컴 그 다음에 리메인 스테이 리메인 스테이 비비컴 리메인 스테이 비비컴 리메인 스테이 비비컴 리메인 스테이 한 단어처럼 꼭 외워야 돼 아시겠죠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부족했다요 비비컴 리메인 스테이 비비컴 리메인 스테이 비비컴 리메인 스테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얘네들 뒤에는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아까 아까 그것만 기억을 하죠 뭐 성용사 명사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명사가 올 때는 뭐라고 앞에 있는 애하고 뭐 같다라고 했지 그지 고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교재를 보면서 다른 동사들 조금만 살펴볼게요 안 볼 수는 없고 자 빨간 편 한번 살짝만 들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상태 유지에서 어때요 스테이 킵 리메인 뜻이 다 리메인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으니까 같이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 부분 한번 봐 씜하고 어피어의 밑줄 씜하고 어피어 별표 쳐 놓으시고 됐다 중요하다고 표시만 해 놓으면 돼 그죠 뭐뭐처럼 뭐라고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야 되겠다 어피어가 나왔으니까 귀여운데 어피어는 나타나다 라는 뜻도 있죠 그때는 어때요 짠 하고 나타난 거잖아 그죠 나는 나타났다 끝났죠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거든 그럼 뭐야 걔는 그땐 일형식이야 뭐뭐처럼 보이는 건 이형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때요 맨 마지막에 보면 감각 동사라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사운스 끝 테이스트 끝 이런 거 많이 봤죠 룩스 끝 이런 거 봤잖아 그죠 룩이라는 이런 걸로 안 끝나고 나서 뭔가 필요 없으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뭘 갖다 형용사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아 맛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지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그래요 그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뭐만 이 4개만 외워 4개 4개 외우고 나머지는 차차차차 그런게 있지 정도까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밑에 그 1번하고 3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밑에 볼까 자 1번 jane seems sad on her wedding day 아까 뭐라고 했죠 뭐뭐처럼 보이다 그치 그럼 3번 뭐뭐 어때 this yogurt smells bad 남자가 어때요 남자가 어때요 어떠한 어때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난다 라는 뜻이네요 그죠 어렵지 않죠 앞부분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 간단하기만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그러면 어 조금 있다가 우리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형식과 4형식 5형식 다 보고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죠 끊어지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자 3형식 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3형식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어 뭐라고 써 있어요 3형식은 예 보면 어때요 1편단심 3문형 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1편단심 아마 이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너무 흔해서 그렇지 않나 그지 그리고 안 바뀌고 항상 이 모습을 간직하니까 쓰지 않나 싶네요 여기서 삼형식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차차차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는데 어우 잘 모르겠어 이 문자에 몇 형식인지 그 동사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삼형식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최소한 여러분이 일형식하고 이 형식은 대충이라도 감이라도 잡잖아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몇 형식 삼형식이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어 동사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인 것 같아요 몇 개 수십만 개 2만 6,754개 입니다 물론 좀 안 믿기죠 그죠 진짜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만큼 많다 하더라구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가 2천 몇 년이니까 나이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 이제 졸업할 때 그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2학년 때 수업할 때 교수님께서 그러시다고 이제 영어 동사가 2만 6천 7백 몇 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좀 더 늘어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동사의 80% 이상이 몇 형식이야 삼형식 동사야 물론 삼형식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삼형식이라도 할 만큼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단어예요 삼형식 구조는 아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하고 나머지 목적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실제적으로 필요 없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지 주어 동사 뭐야 목적어 뭐야 잘못 썼네요 명사 통사 명사라 했죠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야 I want the 뭐야 뭐 필요해 money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요즘은 그렇지 I want the money죠 그렇지 보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명사 있고 동사 있고 명사 갖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 기본 삼형식 동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교재 그 프린터 보시면 교재 보시면 20페이지 거기 맨 위쪽에 보시면 뭐야 명사뿐만 아니라 대명사도 되고 하는 거 해갖고 뭐 투부정사도 되고 동면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태로만 우선은 익숙하게 해 놓으면 돼 아 명사도 되지만 어때 이거를 대신해주는 뭐 대명사도 다능하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투부정사라 하죠 투부정사 뭐 여러분 투 했다가 동사 했잖아 동사 고 이런 동사 쓰는 거 I want to go 잖아 그렇죠 요런 거에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근데 뭐야 어때 나는 원해 뭐를 왜 돈을 원해 말도 되죠 나는 뭐야 가기를 원해잖아 그래서 어때 이런 거 아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차차 외우게 되겠지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오늘은 뭐만 형태만 기억해라 이것도 뭐야 ing 그냥 고드 했는데 뭐야 고에다가 ing 써도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해라고 물어봐 그럴 땐 어때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죠 과연 어떻게 원래 원투는 뭘 쓰니까 원투 두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네 오늘은 자리만 보는 거니까 어때 아 기본적으로 명사도 되고 태명사도 되고 명사 구형태인 투부정사나 ing 동명사도 되는구나 정도만 익숙해주면 된다 그렇죠 삼행식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게 없어 그렇죠 끝났어요 간단하잖아 그렇죠 그럼 문제 한번 볼까 간단하게 오케이 자 보세요 주어 동사 이제 목적어 구분해라고 했는데 5번 한번 보고 5번 뭐야 my parent 주어죠 그 다음에 run 뭐야 동사 그 다음에 뭐야 a new korean restaurant 목적어네 아 명사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삼형식 간단하죠 그렇죠 7번 한번 볼까요 i 주어 forgot 동사 뭐야 his name 어때요 명사네요 목적어 and face는 여기서는 어때요 name and face니까 목적어가 좀 길게 나오긴 했죠 근데 연결하는 건 뭐야 전치사님 정결어져 접속사로 연결해 놓고 있긴 했네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은 간단 간단한 형태만 한번 봤어요 삼형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중요한 건 사형식이야 사형식 자 사형식은 어떻게 생긴 게 사형식이었죠 여러분 사형식 사형식은 어때요 명사 있고 뭐 있었지 동사 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간접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뭐야 또 직접 목적어 솔직히 이런 용어는 쓸데없어 다 필요하지 않아 그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사형식 동사의 특징은 수여 동사 무슨 동사요 주여 주다 나 한자는 잘 못해 영어만 하니까 그지 주다야 수여 동사 줄순가봐요 그죠 그래서 이 동사의 뜻은 항상 뭐를 준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동사 한번 예문 한번 이건 직접 써볼게요 뭐야 i show로 해볼까 여러분이 show 좋아하더라고 뭐야 show 주어는 he 다음에 will 한번 써보고 he will 그 다음에 show 그 다음에 뭐야 me me the money 아마 여성분들 좀 모를 수도 있겠어 근데 남성분들 혹시 지금 알아요 show me the money 어디서 나와 뭐 게임 무슨 치트키인가 뭔가 하더라고요 그죠 show me the money가 치트키래요 그래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형식은 잡힌 거야 그지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해 에게 에게 나에게 뭐를 직접 목적어 money를 보여 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주어가 희가 있으니까 그는 뭐야 보여줄 것이다 뭐를 나에게 뭐를 돈을 보여줄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해 사형식 구조라고 그래 중요한 건 여러분 어때요 얘는 목적어가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그지 하나가 아니고 뭐야 두 개 근데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이런 걸 우리가 어때요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을 하면서 뭐야 얘는 항상 뭐뭐 를이 아니고 그때는 뭐야 에게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고것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전혀 어렵지 않죠 그지 이런 동사 또 뭐였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써볼까 off라는 동사 제공해 주다 보내다 뭐야 send 보내 주다 가져다 주다 뭐야 bring 가져다 주다 그지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어 그죠 최소한 지금 제가 쓴 이 단어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단원이 넘어가거나 우리가 이제 토익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동사로 공부해야 되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사형식은 어떻게 생긴다고 어때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러니까 명사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두 개 명사 두 개 근데 뭐야 얘는 뭐다 항상 뭐뭐 에게라는 패턴 일반적으로 그니까 뭐가 오겠어 사람이 오지 당연히 그지 그런 형태로 구성된 걸 몇 형식이라고 한다 사형식 동사라고 한다는 걸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 거기 보면 교재 보세요 교실 21페이지 보시면 기부부터 쭉 동사별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 한번 체크할게요 여러분이 보면 거기에 tell 있죠 tell 동그라미 그 다음에 send 동그라미 그 다음에 teach 그 다음에 offer 그 다음에 저 뒤에 write 동그라미 그 정도만 좀 잡아 두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형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이제 우리가 토익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을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짝만 볼게요 21페이지 봐봐 21페이지 보면 3번에 interviewers asked me the difficult questions 그럼 어떻게 돼 그 면접관은 뭐야 요청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어때요 물어봤습니다 그지 중요한 건 여러분 제 해석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해 안 하지 여러분 이런 걸 좀 패턴을 연습해 놓는 게 좋아 굳이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중에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말을 갖다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 구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앞에서부터 끊어가도 우리가 직독직해라고 하잖아 이런 상관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서 천천히 인터뷰어 인터뷰들이 어때 면접관은 어때요 요청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야 어려운 질문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 구조를 보고 에스크란 동사가 몇 형식이니까 사형식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5번 한번 볼까요 5번 그럼 어때요 미스터 브랜트 그 다음에 뭐야 샌트 샌트 뭐야 샌드의 과거형이잖아 아하 그렇구나 보내줬습니다 뭐를 나에게 뭐를 인줄 알았는데 나에게잖아 그럼 몇 형식이란 얘기야 사형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뭐야 은 이메일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디스모닝은 뭐야 부산가 봐 시간의 표현은 보통 부사 옛사덩 같은 건 부사잖아요 그지 오늘 아침에 보내줬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몇 형식이라고요 사형식이라 그죠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해석하다 보면 제가 계속해서 뭐예요 동사가 나오면 뭐뭐르리란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 그게 왜 그래 타 동사 어때요 사형식 동사의 특징은 원래 뭐 삼형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 있죠 삼형식이 걔하고 똑같은 구조였단 말이야 그지 그걸 살짝 바꿔놔서 사용식이 된 거라서 그래서 항상 해석 자체가 그렇게 뉘앙스가 풍기는 거야 그래서 보면 원래는 뭐 삼형식이 사형식이 삼형식으로도 될 수 있던 놈들이었던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한번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때는 간단하게 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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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만 바꾸면 돼 뭐라고요 얘하고 자리 얼마나 쉬워 그지 그럼 어때 show me the money 머릿속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야 he will 그 다음에 뭐야 show 그 다음에 뭐야 the money 누구에게 me 이렇게 쓰면 되었대 느낌이 되게 이상하잖아 받아들이기 참 껄끄러 봐봐요 이게 me가 앞에 왔을 때는 우리가 아까 나에게란 말 막 갖다 붙일 수 있는데 뒤로 가면 어색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린 여기다 뭘 써줘 전치사 뭘 써줘요 two를 쓴다 뭘 쓴다고 전치사 two를 쓴다 그죠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요 지금 한번 살짝만 볼게요 거기 22페이지 보면 뭐야 삼형식에서 삼형식 전환하기 나오잖아 거기 보면 맨 밑에 삼형식 전환 전치사 해가지고 two 그룹 four 그룹 오브 그룹 나왔죠 이거는 굳이 막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아 나 이거 몰라가지고 빨리 외워야 돼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은 여기에 뭐 온다 two 온다 까지만 생각해 아시겠죠 물론 이제 어떤 동사에게 메이크라든지 어떤 불행이라든지 어떤 뭐를 위해서 뭐를 만든다 뭐를 위해서 가져오다 이럴 때는 four를 쓰거든요 근데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신경 쓸 건 그 밑에 s 그 다음에 오브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 따른 거 어려울 거 없으니까 요것만 살짝만 봐주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이런 어떻게 생겼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전치사 뭘 쓰냐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아시겠죠 고것만 좀 포인트로 좀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그 밑에 예문들을 한 번만 살짝 풀어볼게요 3번 봐봐 3번 삼형식을 이제 사형식으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보라는 문제였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형식인가 살펴봐야지 더 CEO 주원의 명사 gave 동사 크리스마스 프리젠트 목적어 크리스마스하고 프리젠트하고 딴 놈인 줄 알았더니 크리스마스에게 프리젠트를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합쳐진 놈이거나 우리가 이걸 복합명사라고 하잖아요 복합명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 뭐야 투 에브리원 그죠 투 에브리원 몇 형식이야 사명식이라는 얘기죠 사명식 왜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야 투 다음에 사람 나왔잖아 그죠 몇 형식 사명식이라는 거죠 이거 사형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더 CEO 그 다음에 뭐야 어디 여러분 지금 다 썼어요 썼어 어 더 CEO gave 거기까지 똑같이 써 그 다음에 뭐야 에브리원 그 다음에 뭐야 크리스마스 프리젠트 얼마나 간단해 어렵지 않죠 그지 4번 5번 한번 볼까 5번 더 스태프 갓 제이크 뉴 컴퓨터 아 갓이라는 동사도 원래 갓이잖아요 그죠 예 라는 동사도 뭐야 원래는 사형식인가 보다 판단하는 걸 누구 보고 알았어 뒤에 보고 알지 뭐가 있어 제이크에게 어 뉴 컴퓨터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지 아 그렇구나 그 바꿔보면 어때 더 스태프 갓 똑같이 쓰고 어 뉴 컴퓨터 그 다음에 뭐야 여기서는 4 제이크네요 4 제이크 개선 어때요 이제 4를 쓰는 전치자이기 때문에 형태로만 좀 잡아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해볼까 8번 시 메이드 미 딜리셔스 초콜릿 이에요 주어 시가 주어 명사고 메이드 동사 미 목적어 딜리셔스 초콜렛 어때요 목적 아 저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아네 그죠 몇 형식이야 사용식이네 그죠 그런데 어때요 뒤에 가보니까 바꿔보면 시 메이드 딜리셔스 초콜릿 뭐야 툼인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거니까 이때 뭐야 포 미가 오지 그죠 아마 여러분이 하다보면 익숙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익숙하지 않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죠 대신 사용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기억하면 된다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사용식 동사의 종류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형태는 얼마든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머릿속이 잘 누르면 따라 해보자 셔 미 더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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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렵지 않죠 이거 헷갈려 그러면 이거는 사명식 형태는 따라 해보자 기브 이유미 해보자 기브 있죠 기브 투 미 기브 투미 기브 투미 기브 투미 셔 미 더 머니 셔 미 더 머니 그죠 재미있지 않아요? 외우기 좋잖아요.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형세를 쉽게 요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어렵지 않죠? 아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거기 25페이지 살짝만 한번 볼래요? 25페이지 이게 단원은 아닌데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어서 이제 거기 테스트 팁이라고 나오잖아요. 전치사와 세트 노트로 세트로 노는 삼형식 동사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무조건 암기 아시겠죠?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이 동사 파트 가서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볼 거야.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모르면 어떻게 하겠죠? 제가. 그쵸?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기 바란다. inform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오브. 그죠? provide a with we. 토익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초반전에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뭐야? 오형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형식. 목적어에 껌 붙은 오형식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목적어에 껌이 붙었네. 이게 과연 뭔 말인가? 자, 그럼 한번 구조부터 살짝 한번 볼까요? 껌이 붙었다라는 게 뭘까? 그지? 자, 여러분 이제 오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워하는 건 왠지 길거든. 그리고 뭔가 평소에는 없던 부분이 붙어있어도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오형식은 문장이 두 개가 합쳐졌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자, 이거를 제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외국인한테 처음 공부할 때 야, 오형식이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걔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 나 그거 모르는데 그게 뭔지. 그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말 어때요? 뭐 오형식으로 잘라놓으려면 잘라놓을 수 있겠어? 모르잖아. 그죠? 네, 똑같단 말이지. 근데 그 오형식 패턴의 문장을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문장 두 개를 합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어? 문장 두 개를 합친 거야? 라고 해. 그지? 여러분 지금 교재 보시면 거기 문장 you call it love 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뭐라고 했을까요? you call it love 어때요? 당신은 call 부른다. it 그것을 뭐? love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어? 이 형태를 가지고 내가 한번 살짝만 해볼게요. 뭐야? you call it love지. 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써놓은 오형식이에요. 아직은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근데 외국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문장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you call something 너는 부른다. 어떤 거를 부른다. 그지? 이런 문장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썸띵이 아니고 이제 절 형태 같이 였대요. that이 온대. 그 다음에 뭐야? it is 그것은 뭐다? love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부른다. 뭐야? it is love 그것이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런 문장이었다라는 거지. 원래 두 개였던 건데 하나로 잘라놓은 거지. 몇 형식이야 이거? 이렇게 아까 본 거? 삼형식 it is love 몇 형식? it 주어 동사 이것만 있으면 이상하잖아. love 넣어줘야 말이 되지. 뭐야? 그다고 it하고 love는 뭐다? 같아 동격이잖아. 그죠? 몇 형식이야? 2 형식이지. 3 더하기 2는 5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5 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쓸수록 쓰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놓은 거란 말이지. 줄여놓은 걸 한번 분석해보니까 주어 you 있고 동사 call 있고 그죠? 반복되는 거 빼려고 했더니 어때요? death은 없어도 된다라는 거지. 왜? 이 덩어리가 목적어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 덩어리를 그대로 내린 거야. 그죠? 원래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이게 생략된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 이 야들 목적어였지만 여기서는 목적어지만 여기는 뭐야? 주어였잖아. 근데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it을 그냥 쓴 거야. 주격이나 목적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it's love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직 모를 수 있겠다. 여러분 문장의 동사는 몇 개일 것 같아? 무조건 하나 해야 돼. 하나. 동사 두 개 쓰면 안 돼. 그래서 뭐였대? 치워. 치워봐. 이지를 치워봐. 그럼 뭐야? you call it love 이 형태가 된 거지. 그지? 여러분 봐봐. it is love에서 이 러브는 뭐였지? 보호였지. 근데 여기서 뭐예요 얘는. 보호긴 보호지. 근데 주격 보호는 아니잖아. 왜?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뭐 이거하고 다르니까. 그지? 근데 뭐야 얘하고 얘하고 같지. 그럼 뭐야 목적어하고 같으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지. 그죠? 이런 걸 오형식이라고 해요. 조금은 어렵죠. 오형식은 여러분들이 이 형태 가지고 좀 어려우면 해석 형태로도 좀 판단하기가 쉬워. 보면 어때? 주어는 뭐야? 동사한다. 뭐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라고. 이걸 한번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어때요? 동사하다야. 그지? 여러분 이 분장이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이 아는 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you want me to go.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때요? 목적격 보호하라고 동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원한다. 뭐? 목적격 보호하라고. 이해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어때요? 너는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런 걸 우리가 오형식 구조라고 해요. 이해 되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형식이 조금 더 우리한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어때요? 뭐 명사가 오고. 여기서 내가 투부정사 썼잖아. 아 그래 이게 달라.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원래 이형식일 때 보호고 얘도 뭐야? 보호잖아. 근데 무슨 보호라고 하지? 목적격 보호. 보호는 품사가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 근데 형용사 아니면 뭐라고 했지? 명사라 했잖아. 형용사하고 명사 형태만 찾으면 돼. 아직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오늘은 형태로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일반적으로 목적격 보호로 오는 애들에 따라서 우리는 동사를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 교재에 보면 어때요? 형태별로 나누는 거야. 거기 보면 어때요? 목적 뭐뭐한 상태가 되게 하다 부르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나왔잖아. 얘네들에다 좀 분류가 되긴 된단 말이죠. 이거는 조금 더 필기를 조금 하면서 살짝만 볼게요. 기본적으로 하나씩만 예물을 볼게요. 뭐냐면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가는 애들이 있어. 누구냐면 어때요? make나 kill 하면서 쫓아와요. find 읽으면서 쫓아와. 뭐야? consider 얘네들 뒤에는 목적어가와 똑같이. 순서는 뭐야? 명사가와 명사가. 그치? 근데 여기 뒤에 뭐로 온다고? 형용사라고 온다. 우리 아까 예문하면서 살짝 보긴 했었는데 consider죠. 여기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어때요? 예문을 쓰면 he considered me happy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여긴다.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지.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고 동사하다. 형태로 해석하면 될 테니까. 그치? 이런 동사 패턴 머릿속에 다 기억해 주세요. 뭐야? make find consider 아까 내가 이형치 동사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빠른 속도로. 그치? 어떻게? make it fine consider make it fine consider make it fine consider 묶어서 한 단어처럼 공부해 주자.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것만 쓴 거야. 그치? 여기 형용사 오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이제 밑에다 쓰면 여자리에 명사 오는 애들도 있어. 명사 그치? 예, 이건 하나만 쓸게요. 히 뭐야? 콜 미 원빈 원빈 누구지 알죠? 그는 뭐예요? 부른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부르는 거지.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고 동사하다니까. 그는 뭐예요? 나를 뭐라고? 원빈이라고 부른다지.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치? 대신 여러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얘하고 얘가 보호니까 얘는 뭐야? 앞에 있는 애하고 여기 이렇게 줄여든 거니까. 그럼 뭐야 누구하고 미하고? 원빈하고 같은 거지. 그는 뭐야 나를 뭐라고? 원빈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흔히 보는 형태가 이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목적격 보호로 뭘 써? 투부정사를 쓰는구나. 그죠? 뭐야? he you want me to go. 그지? 투부정사를 뭐라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갖다 쓰는 동사들이 있어. 이제 우리가 이건 투부정사가서 정말 열심히 배울 거야. 그렇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아 이런 형태로 쓰는 것까지만 하면 돼. 아시겠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어디에 되었냐면 뒷장 넘기면서 우리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자 거기 첫 번째 봐보세요. 교재에 29페이지 봐봐. 29페이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야. 그지? want, would, line, ask, allow, expect, promise, step 등등 있잖아요. 반드시 오늘 외워요. 왜? 이거 외우면 평생이 쉬워. 평생이. 오늘뿐만 아니고 토익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무조건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건 나오자마자 thank you. 스피킹 할 때 왜? 문장에 자수수수 나와. 그만큼 중요한 요소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I'd like you to go 하냐. I'd like to go 가만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죠? 하나는 네가 가는 거고 하나는 내가 가는 거란 말이지. 그죠? 반드시 반드시 이 부분도 남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는 지금 뒤에까지 살짝 보고 와서 문제 같이 풀게. 쉬운 거니까. 그 다음 뒤에 넘겨봐. 30페이지 봐봐. 30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어때요? 사역동사라고 쓰여있네요. 사역동사. 사역동사고 이제 지각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 뭐냐면 특징은 우리가 아까 목적 교포로 뭐야. 명사도 오고 형용사도 오고 막 그랬잖아. 이번에는 동사가 또 와. 신기하죠 그지? 그래서 좀 특이하니까 시험에 많이 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자 어때요? 대표적인 동사가 let, make, 그 다음에 have이야. 자동이조인자 딱 느낌이 오지? 어떻게 해? let make it, let make it, let make it. 쉬워지잖아. let make it, let make it, let make it. 그죠? 어때요? let me go, make me go, help me go 이런 형태로 쓴단 말이지. 뜻은 사역동사를 하잖아. 그냥 시키다처럼 해석이 된다. 시키다. 그죠? 목적어가 어때? 동사하라고 시킨다. 아시겠죠? 오케이. 주어를 넣으면 어때? I를 넣어볼까? 나는 만든다. 주어 뭐 목적어 뭐 철수라고 할까? 철수가 가도록 만든다 라는 뜻이지. 그지? 이렇게 어때요? 사역동사 이 세 가시는 뭘만 쓴다? 목적교포로 동사원형을 쓰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쓴 애가 있어 누구냐면 지각동사 누구라고? 지각동사 우리가 지각동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바로 쓸게요. 중요한 건 see, watch. 아니면 하나만 더 쓸까? 조금 어려운 거 notice. 교재 있는 거 외쪽으로 notice가 들어있긴 하죠. 그죠? 얘네들도 똑같아. 뭐야? 목적어 명사가 어때요? 동사하는 거를 뭐야? 봤다, 감시했다, 인지했다 라는 뜻이지. 뭐야? 봤다, 감시했다, 감시했다 얘도 본 거예요 솔직히. 그지? 그래서 내가 봤다 라는 뜻을 써야 되겠죠. 지각동사니까. 그 다음에 notice는 인지하는 거야. 그죠? 일종의 감각동사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야? 목적격보호가 동사하도록 어때요? 봤다, 동사 의미를 갖는 거지. 그죠? 어쨌든 키워드는 뭐다? 동사 원형이 온다 라는 걸 기억해야지. 지금 여러분 거기 교재 왼 아래쪽에 보면 어때요? 목적격 그 목적격 보호 자리의 지각동사일 때 ing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글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근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강조하려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시험 볼 때 혹시 여기서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 나왔는데 뭐야? ing 도 될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동사고 지각동사 봤는데 여기서 없는 놈이 진짜 중요한 놈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help, help. 그 이름 들어봤나? help? help가 무슨 뜻이에요? 돕다. help로 돕다. 근데 얘는 전천후동사야 전천후동사. help 뒤에는 뭐가 오냐면 목적거로 멍서가 오기도 하야. 끝나도 이렇게 돼. 근데 얘는 뭐야? help 다음에 오 그다음에 얘네들처럼 그냥 go가 올 수도 있어. 근데 뭐도 되냐면 to go도 돼. 어우 두 개 다 내니까 특이하죠. 근데 얘가 진짜 특이한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얘는 이 명사가 없이 될 때도 있어. 그럼 어때? 먼저 명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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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버렸네. 지워면 안 되는데. 명사가 오기도 하지만 그냥 뭐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go가 올 수도 있거나 to go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때요? help go. 여러분 동사 문장 몇 개? 하나인데 뭐야? 두 개지? 괜찮아. 누구니까? help니까. 왜 전천후인지 알겠죠? 그냥 목적어고 go 형태 이렇게. to go정사까지도 되고 아니면 지가 그냥 쓰기도 하고 help to go처럼 쓰기도 하고. 겁나 특이한 놈이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잡아두면 우리가 이제 오형식 동사까지도 형태적으로는 다 한번 살펴봤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형식 이제 봤으니까 예문들을 살짝살짝 이제 문제의 간단한 문제들을 예문을 통해서 살짝살짝 한 번만 볼게요. 자 교재 28페이지로 다시 와봐. 왔어요? 어 2번 봐봐. 사장 슈트 씨를 새로 임세의사로 임명했다는 부분이 있잖아. 순서대로 나열하래. 순서하면 어때요? 주어가 뭐야? 시장 슐츠니까. 슐츠니까 어때? 미스 뭐야? 슐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사장이 주어였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럼 어때요? 시사 사장이니까 사장은 누구야? 더 프레지던트가 주어. 그다음에 어때? 동사도 아야지. 동사 순서잖아. name. 누구를? 목적어가 누구야? 목적어. 슐츠지. 미스 뭐야? 슐츠. 목적격 보호로 명사 온 거네. 누구야? 더 뭐야? 뉴디에크터. 이해 됐을까요? 중요한 건 뭐하고 뭐하고? 목적어하고. 목적격 뭐하고 뭐해야 돼? 동격해야지. 왜? 목적격 보호가 지금 뭐니까? 명사잖아. 그렇죠? 어렵지 않지. 6번 봐봐. 6번. 6번 보면 어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무실을 깨끗이 유지한다. 그럼 대부분의 직원들 주어지. most employees 주어. keep. 동사 나와야 되지. 목적어 뭐야? 사무실이니까. their office. 목적어. 목적격은 뭐야? clean. 아까 얘기했잖아. make it fine consider. 그럼 지금 keep이니까. 오케이. 쉽네요. 그렇죠? 순서 맞추는 건. 대신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꼭 해봐. 한 번씩 해보는 재미도 있고 여러분 잊혀지지도 않으니까 꼭 꼭 꼭 해주세요. 다음 29번. 29페이지. 29페이지도 3번 한번 봐. 3번. 그럼 어때? 순서 맞추는 거니까. 미스. 미스터 뭐야? 미스. 피터. 피얼슨이네요. 피얼슨은 뭐야? 봉사했지? wanted. 오고 나서 목적어. her sonny 오고. 그 다음에 뭐야? to quit his job.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쉽네. 7번. 7번. 셀리 주어. 동사 누구야? persuade. 동사 온다. 목적어 와야잖아. 바로. her boyfriend. 그 다음에 to buy a new car. 이렇게 됐겠네요. 쉽죠? 나만 쉬운 거야? 항상 그렇게 느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나처럼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오형식이라 해서 어려울 게 없어. 나중에는 동사만 외우면 돼. 동사만. 아시겠죠? 오케이? 반드시 기억해 주자. 그 다음에 목적격포. 이제 어때요? 아까 원형 부정사. 지각 동사랑 사역 동사에 있었던 거 있잖아. 그거 봐. 30페이지. 30페이지. 5번 볼까? 5번. the new computer made us. 그 다음에 어때요? 당연히. make니까 뭐야? 시키다잖아? 그럼 뭐예요? 당연히. 동사원형. work faster. 형태가 됐겠죠. 다음. 8번 가보지. 8번 보면 어때요? 이게 특이한 놈이라 보는 거야. a few people watch. watch 나왔네요. 봤네. 그 다음에 a man. 그죠? a man. 그 다음에 뭐야? entering. enter라고 나왔으면 썼면 됐으면 되는데 entering하고 enter.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잖아. 그럼 뭐만? entering만 된다 했잖아. 아까 강조하려고 할 때. 쓴다고 그랬지? 그죠? entering 다 뭐야? 남대문. that night죠. 이해 됐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봤습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을 수 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형태, 품사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오늘은 형태만이야. 아, 1형식부터 5형식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형식부터 2형식, 5형식까지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동형식에 맞는 동사는 누군가만 찾아주면 게임 끝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더 보시고 더 안 되면 또 보고 그죠? 또 안 되면 연락하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어때요?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24시간 안에 항상 답변하려고 최대한 노력해 드릴 테니까 혹시 안 오면 그 다음날까지? 어쨌든 최소한 20, 최대한 제 24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답변해 드려 노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이제 타스크 1하고 2는 여러분이 이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라서 하지 않겠고요. 타스크 3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저희가 이제 탭스에서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see, look, watch, find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금 동서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 물론 해석을 하면 더 좋긴 해요. 그러나 해석을 하면. 잘 모를 경우에는 어려워지고 그런 분들이 어때요? 또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이면 단어를 보고 이거 매정식 동선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이 번 보세요. a c 언제 봤던 거 아까. 지각 동사 얘기했던 거네. 그죠? c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그지? 아니요. 그쵸. 그게. 그 다음에 look은 어때요? looks good 했던 거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죠? look good 처럼. 그죠? 그게 포인트고. 몇 형식이란 얘기예요? 이 형식이란 얘기고. watch는 어때요? 아까 c하고 친구였죠. 그지? o형식 지각 동사고. find는? find, make, key, find. consider 어때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포호로 뭐 나오는 동사? 경영사 나오는 o형식 동사였죠. 아하. 그러면 밑줄 뒤에 봐봐. 뭐 보고 있어?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네. 그럼 어때요? c나 watch, fin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네. 아. 내가 왜 여러분 해석하지 않고 구조로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절대적으로 목적어가 없으니까 굳이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냥 무조건 뭐만 되는 거야. 그냥 pp. 밑줄 뒤에 satisfied. pp죠. 분사라는 건 항상 형용사예요. pp가 나오면 형용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동사가 아니면. 그럼 어때요? 형용사니까 뭐야? 목적 없이 형용사니까 그냥 몇 형식. 이 형식 동사가 답이네. 그죠? 그래서 어때요? she didn't look satisfied with her salary. 그녀는 어때요? 그녀의 월급과 어때?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슬프네요. 그죠? 보통 누가 자기 월급에 만족을 하겠어. 그죠? 더 받고 싶지. 다음 23번 가볼게요. 23번 보시면 동사 네 개 나왔네. is, a, has, will be. 우리가 이제 형식밖에 안 배웠는데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나 괜찮아. 언젠간 해야 되니까 차차 익숙해지면 돼.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is, a, has, will be인데. 여러분 생각할게요.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해봐. 차이점이 뭐예요? is는 단수, a는 복수 이런 거 있잖아. 레스토랑의 단수예요, 복수예요. 우리가 이제 수유치라는 건데 조금 어렵죠. 아직은. 그러나 단복수는 구분할 수 있잖아. 레스토랑의 s 없죠. 그럼 뭐야? 이 단수잖아. 단수. 그래서 어때? is가 답이고, a는 답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has는 단수죠? 괜찮네요. will be. 조동사라고 하는 건데요. 얘네들도 항상 뭐예요? 상관이 없어. 그럼 어때요? 정답은 a, c, d. 셋 중에 하나야. 그지? 그럼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밑줄 뒤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해. 밑줄 뒤에 봐봐. 뭐 있어요? known 나왔네. 여러분 known은 어때요? 아까 뭐라고 했지? pp는 분사. 분사는 뭐라고? 분사가 형용사. 그럼 뭐 뒤에? 예정식 동사 뒤에. 이영식 동사 뒤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때요? 아, 괜찮고. have는 어때요? has. has. has는 안 되죠. has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오든지. 아니면 어때요? 목적어가 오고 동사, 원형으로 이런 거 배웠잖아. 안 되는 거네. 아, 얘 버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will be. 가능해요?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그지? 그럼 어때요? 정답은 is 아니면 will be. 둘 중에 하나는 거지. 그지? 그럼 어때?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뭐예요? 스파게티 때문에 알려져 있다. 알려진다야 알려질 것이다. 이거 선택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일반적인 그냥 사실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이 레스토랑은 어때? 스파게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니까. 정답은 당연히 is죠. 조금은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는 기었네.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때요?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야. 알려지지 않은 건데 알려질 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여기서 정답이 A번이 정답이었겠고. 26번 가볼게요. 26번 보면 말레이시아 just 해놓고 밑줄 해놓고 20죠. 이건 조금 어려웠을 거야. 여러분 seem, looked, turn, remain. 다 어디서 본 동사야? 이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 아까 뭐 뭐 했었지? be, become, remain, stay. 그죠? 그리고 아까 대다 동사에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거기에 턴도 있고, look, 감각 동사네, look은. 그죠? seem은 어때? 뭐 뭐처럼 보이다였잖아. 근데 뭐야? 20야. 20. 20는 뭐야? 20. 그럼 어때요? Melissa는 just. 방금. 아니 뭐 단지 이런 뜻이잖아. 그지? 방금 뭐야? 올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단지 몇이? 20대가 어때요? 20살이 되었습니다. 20대로 turn. 돌아선 거니까 20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뭘 쓴다? turn을 써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안다기보다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탭스에 출절로 다 기출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대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는 just turn to 20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30번. 30번 봐봐. 테라사 있고 어때요? 밑줄 나오고 very angry야. 그죠? seem, comes, becomes, keeps야. seem은 어때요? 아까? seem, 어? 이형식 동사잖아. 뭐 뭐처럼 보이다. come은? come은 무슨 뜻이에요? come은? 어? 오다 오다. become은? 뭐 뭐가? 되다. 그지? 그럼 어때? keeps는 keep, make, keep, find, consider, 목적이고 형용사. 물론 이형식도 되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오형식으로 쓰거든요. 우선 그렇게 다 잡아 두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요소가 많잖아. seem도 될 것 같고 become도 되고 kim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해석을 해봤으면 어떻게 돼요? 테라사는 매우 화가 나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좋네요. 그죠? 아칫되면 문제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그죠? 조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해석이 조금 필요했던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봐 한번 살펴봤는데요. 괜찮았을까 모르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만약에 여러분 become이 되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되다잖아. 되다. 그지? 매우 환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상하지.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하게 되었었다라고 하시면 괜찮지. 그지? 근데 어때요? 여기서는 그냥 현재니까 환하게 환한 것처럼 보인다가 가장 좋네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실제랑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들 저 교재 2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24페이지. 자 이제 3형식하고 4형식 그거였잖아. 19번 봐봐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순서 채우는 거니까. 여러분 teach 아까 몇 형식? 4형식. 4형식은 어때? show me the money 형태든지 아니면 give it to me든지. 그럼 어때요? teach 다음에 뭐 나와야 돼? mess가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 to us가 나와야지. 만약에 어때요? us가 나온다면 mess가 뒤로 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 c번에 teach 다음에 mess 나오고 to us가 가장 좋게 합격했다. 그죠? 23번 볼게요. 23번 보시면 please. 다음에 send 보내주세요. dis envelope. 봉투를 보내달래. 누가 이게? 사라에게. 이거는 100% 뭐야? to me.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그지? 전치사가 여러 개가 섞여서 고민이 되더라도 무조건 몇 형식 동사라면 4형식 동사라면 무조건 뭘 생각한다? to를 생각한다. 까먹지 마. 그죠? 개신 아까 우리가 어때요? bring이라든지 make라든지 봤었잖아. 걔네들은 뭘 썼지? 4.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제 기본적으로 2만 생각해. 다음. 그 다음 그 아까 4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어때? Danny. 어쨌든 이거 4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명군은 뭐라 했지? 어어 부사 부사. 그러면 전명군은 어때?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어때? Danny가 주어고 밑줄이고 a house니까 뭐야? 그냥 사명식 동사가 될 수 있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힌트는 분명히 여기서 4가 4기였네. 그지? 목적이 나타나서 어때요? Danny는 뭐야? 집을 뭐야? 보여줬다, 만들었다, 보냈다, 어때? 제공했다지. 근데 뭐야? for his dog이니까 당연히 뭐여야 돼? make a house for네. 그죠? 좋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보자. 27번 보면 어때? bring me. 그지? 그럼 show me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당연히 뭐야? show me 다음에 목적, 명사 나오면 되는데 뒤에 뭐 나왔어? 밑줄 뒤에. cup of coffee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거지. 정답 뭐야? D번에 필요 없는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네요. 하나만 더 갈게요. 우리 토익 기출 있으니까 이십구 번. 이십구 번 보시면 어때요? government 나오고 a great opportunity small business네. 헐라 명사가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어때요? 간접 목적어 패턴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거에 가장 좋았겠네요. 그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give는 주다, lend는 빌려주는 거, choose는 선택하는 거, tc는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어때요? 더 좋은 기회를 가르치거나 선택하거나 빌려주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당연히 뭐야? 더 좋은 기회를 줬다. 누구에게? small business 어때요? 중소기업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a 번이래요. 그죠?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 다음, 뒤넘겨보세요. 뒤넘기면 32페이지에요. 32페이지. 34페이지에요. 33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5형식 마무리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자, 간자. 18번 보세요. 18번 보시면 enable let turn ask야. enable도 5형식 동사에요.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갖는 동사. lesson? 목적격포로 뭐지? 동사 원형. 그 다음에 turn은? turn 어때요? 우리 아까 20 했잖아. 몇 형식? 2형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ask는?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면 뒤에 봐봐. 밑줄 뒤에. her boss 있고 to help니까. 아,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뭐야 돼? enable 아니면 ask지. 그럼 해석해야 돼. enable는 어때? 목적어가 동사할 수 있게 하다라는 표현이고. ask는 뭐야?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jane은 뭐야? 그녀의 boss에게 그녀를 도와달라고 뭐야? 요청했습니다지. 그녀의 boss가 어때요? 도울 수 있다가 아니지. 여기서는. 당연히 정답은 이번에 asked가 정답이었겠고.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21번 보면 had, named, found, expect네. 그렇죠? 그런데 목적어. 더 밑줄 뒤에 봐봐. the training program이라는 목적어 나오고 useful이라는 뭐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죠. 그렇죠? 의용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동사를 보면서 어떤 걸 같냐인데. 아직 조금 어렵겠다. had, 대신 had는 여러분 어디서 봤지? let me care. let me care. have의 과거잖아. 그럼 어때요?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로 뭐 온다? 동사 원형 온다 했잖아. 다 바이네. 그렇죠? name은? name은 여러분이 모르죠? 지명하는 거야. 그렇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명사 갖는 애야. 그렇지? 그래서 아니고. found는 make he find. consider 뒤에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나온다고 했으니까. 정답이네요. 그렇죠? expect는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갖는 동사에 있던 놈들이야. 그렇지? 정답은 당연히 뭐예요? see번에 found가 정답. 다음 26번 가볼까? 26번 보면 the child 해놓고 밑줄 다음에 alone for a long time이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하나하나 찾아보자. had는 어때요? 가지다라는 뜻 아니면 아까 사역동사. stay는 뜻이 뭐예요? 머무르다 아니면 유지하다 라는 뜻이지. listen to는 here하고 똑같아. 듣다야 듣다. 그 다음에 order는 주문하거나 명령하는 거지. 근데 어때요? 언론 나왔지? 그럼 어때요? 아이는 혼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이지. 그렇지? 여러분 어때요? 그냥 없어도 그냥 뭐야? 언론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뭐야? 말이 되면 몇 형식? 일형식. stay는 일형식도 되고 이영식 동사도 되는 동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어때요? 다머지 a, c, t는 다 보니까 어차피 타 동사니까 정답은 뭐였다? 그냥 stay를 선택할 수 있었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29번 한번 가볼게. 29번 보면 expect. left, listen to, let이네요. expect 아까 뭐라고 했지?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leave 있죠? leave. left는 어떤 동사? leave 있죠? leave. leave의 뭐야? left. 뭐야? left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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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left는 뭐야? 과거잖아. 그렇죠? 얘도 뭐야?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로 형용사 갖는 용 중에 하나야. 그렇죠? 조금 이건 어려웠겠다.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listen to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let은 어때요? let. 동사. 원형 나오는 거지. 목적어 나오고, 독적어 동사. 원형. 그럼 어때요? 올라가 보니까 the new software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나왔네?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였어?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또 자세히 더욱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지 못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풀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시겠죠?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오케이?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2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